유튜브 버티 어떡해 룬아, 벌써 배고파? 아, 침이. 잠깐. 다 침인 것 같은데. 룬아,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해. 그렇게 배고팠어? 헉, 조그도 침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야? 어떡해. 저기, 잘 아는 것 같은데. 포장. Live to the top. 어디죠? 진짜illust. 갓? 룬아 멍, 룬아 젤리. 룬아 정말 맛있어. 축하드립니다. Channel 4 비닐나리 고구마 칼카오 페이비 칼칼 팽이버섯 삼겹살 또 아임 양파 아니지 뭐 ‑‑ 빙수 묻은 양념을 넣어서 이곳은 깨달아서 겉은 마늘 우리의 아이스크림 거의 다 넣는 것을 정말 짜증나 물을 넣는 곳 고추장 그리고 고추를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